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후 4시 기준 현 시간에서의 유코 태풍카눈의 예상진로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예상진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시간 기준 오후 4시에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8월 2일 수요일 오전에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8월 4일 금요일 오후부터 갑자기 유코 태풍카눈은 일본 규슈 방향으로 북상을 시작합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전에 일본 규슈의 카테고리 1등급의 세력으로 상륙한 이후 8월 9일 수요일에는 일본 시코쿠를 강타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진로를 미국 기상청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유코 태풍카눈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8월 4일 금요일 오전에 카테고리 1등급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한 이후 8월 6일 일요일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을 스치듯이 지나치면서 전향을 하여 중국 중부지역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 후 중국 저장성 원저우 닝보 상하이시에 8월 9일 수요일 오후에 상륙을 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과 미국 모두 예측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한국 남부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코 태풍카눈이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몬순골의 위치를 북쪽으로 올려놓은 시뮬레이션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몬순골의 동서 끝자락의 남북 간 위치가 뒤바뀌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 개의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저기압과 유코 태풍카눈이 일본 규슈 인근에서 합쳐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며 이 경우 작년 11호 초강력 태풍 힘난노의 경우에서처럼 주변 저기압과 합쳐지면서 태풍이 강력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 규슈와 시코쿠 일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 경우 일본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저기압들과 합쳐진 이후에 한국으로 전향할 경우에는 한국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